KBS 뉴스구 최근 방송에서 손태진의 음악 활동이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김민수 음악평론가는 손태진이 전통 음악 장르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손태진이 트로트 장르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현상으로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특유의 감성과 뛰어난 보컬 능력으로 잘 알려진 가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의 현대적 요소를 결합시켜 독특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트로트 음악의 대중적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구에서 김민수 평론가는 손태진의 음악적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손태진이 전통 음악 장르의 현대적인 해석을 더함으로써 이 장르가 더 넓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수는 손태진의 음악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고 두 세대 간의 음악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태진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는 대중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취자들은 손태진의 음악을 통해 트로트 장르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통 음악 장르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곡들은 다양한 음악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그의 공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팬들이 찾는 인기 있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도전과 혁신은 전통 음악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구를 통해 손태진의 음악적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펼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